준비할까요? 으흠 이야, 혈규 왕상 선생이구만 대화에 앞서 피 좀 솔찬히 뽑아야 할 것 같어 얘들아 야! 정렬 나의 positioning 너의 상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당장 너는 못 뛰어내리면서 왜 다른 사람을 떠내냐? 무슨 개소리야. 내가 도와줄까? 내가 도와줄게. 내가 도와줄게. 내 맘에 어둠 속 신실. 깨끗해지는 몸의 상처는. 아직도 너를 기억해. 내 맘에 어둠 속 신실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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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잠깐! 진짜! 어! 나 나 안 먹었는데! 뭐야! 아, 새끼 괴물이야! 아이, 새끼야! 으아! 야, 저 새끼 진짜 죽여도 되거든? 내가 천만원 줄게, 천만원! 그 새끼 싫어! 마무리해! 야, 없애버려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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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김원현! 야, 제발! 야, 김원현! 진짜! 인데 왔다, 인데! 야! 으아! 김 supuesto! 김 위치! 그러니까... ㄹ Advisor 너는 내 운반이 Aren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